E.R. 여러분의 영어 응급실 이름 영어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2005년 스탠푸드 대학 졸업연설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4번째 강의입니다. 우선 오늘 배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을 때 가능하시면 따라서 같이 발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커맨스먼트 스피치 강의는요. 네, 나오는 어떤 발음 법칙들 그리고 새로운 단어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것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음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모든 발음들이죠. On, a, got, a, call, in, got, on. 자, 이렇게 따로 떼어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요. 연음을 하겠죠. 어떻게요? On, a, got, a, call, in, got, on. 자, 다시 가져와서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네 개를 따로 가져와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음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시작하면요. 이렇게, 어떻게요?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 이어지는데 이 네 개 중에서 두 가지는 특이하죠. 그렇죠? 자, 어떤 겁니까? 자, 모음과 모음 사이에 오게 되어 있는 이 T 발음입니다. 네, T 발음은 모음과 모음 사이에 오게 되면 어떤 발음 법칙이 적용되냐면요. 이런 발음 법칙. 자, 플랫핑이라는 발음 법칙이 적용됩니다. 플랫핑. 네, 그래서 이 T 발음을 약간 구르는 발음으로 네, gotta, gotta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gotta, gotten, gotta, gotten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gotta, calling, gotten 이렇게 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세 번째에 있는 calling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중간에 아이 발음이요. 약간, 약간 그 시와 발음에 아깝게 발음됩니다. 그래서 calling보다 calling, calling, calling 이런 느낌으로 발음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네, 이거 우리 앞에서 계속 하고 있던 겁니다. 그렇죠? 네, ing 발음에 끝소리, g 발음. 네, 플랫핑 되거든요. 플랫핑.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waiting, 그렇죠? asking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waiting, waiting, asking 이렇게 발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이 g 발음이 빠지는 것을, 그렇죠? 이렇게 빠지는 것을 우리는 말한다고요. 네, g dropping이라는 네, 그 발음, 네, 법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또 T 발음 보이시죠? 네, 모음과 모음 사이에 온 T 발음은요. 어떻게요? 약간 굴리는 발음. 네, 그래서 waiting, waiting. 그리고 여기 K는요. SK 발음이죠. 그렇죠? 네, K가 S 뒤에 나오게 되면 K 발음의 소리는 약간 된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끄 발음이 돼요. 에스킨 아니고요. asking, asking, waiting, asking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입니다. 자, 여기 중간에 있는 in the middle of 인데요. in the middle of, in the middle of. 자,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전체 문장을 다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우선은 요거인데요. 네, 첫 번째 체크할 건 뭐냐면 중간에 있는 이 middle인데요. 그렇죠? 자, 여기 D 발음이 연음되어 있습니다. 자, D가 두 개 있다고 두 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로 만나고요. 자, 앞에 I라는 모음과 여기 사실은 L입니다만 사실 슈아 발음이 빠져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D 발음 역시 마찬가지로 플랫핑 됩니다. 따라서 미들보다 middle, middle, middle 이렇게 발음이 날 거고요. in the middle of, in the middle of, in the middle of, in the middle of 이렇게 되고요. 자, 끝에 있는 of의 원래는 이 발음이 V 발음이지만 네, 빠른 발음에서는요. 이 V 음과가 역시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in the middle of, in the middle of, in the middle of, in the middle of 이렇게 됩니다. 자, 이 in the middle of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요. 사실 시간과 공간의 모든 영역에서 다 쓰입니다. 뭐뭐 하는 도중에 라고 할 때 어떤 시간의 중간에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장소의 중심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I'm in the middle of nowhere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건 다음에 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in the middle of,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네, 자, 보시면 on 보이시죠? 그렇죠? on.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on은 접두어입니다. 그렇죠? prefix라고 하는 접두어인데요. 이 접두어 on은요. 네, 두 가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adjectives, 형용사나 아니면 adverbs, 부사나 아니면 nouns. 네, 명사의 앞에 on이 붙게 되면요. 어떤 의미죠? 그렇죠? opposite, 반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을 쭉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on을 빼고, on을 붙이고 이렇게 쓸 때 원래의 의미의 반대의 의미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 단어가 expected 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상한. 그렇죠? 앞에 on이 붙으면서 unexpected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것이 되겠죠. 그렇죠? fair 하면 공정한. 그렇죠? 공평한. 네, 정당한. 근데 unfair 하면 불공정한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friendly 하면 다정한 것이 될 텐데 unfriendly니까 다정하지 않은, 불친절한 이런 느낌이 될 거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on이라는 접두어가요. 네, 동사 앞에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사의 동작을 되돌리는, reverse 시키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문을 뭐합니까? lock, 잠궜습니다. 근데 unlock 하면요. 다시 문을 뭐하는 거죠? 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forward, 뭔가를 접었습니다. 다시 닫은 거죠. 그러면 unfold 하면 다시 뭐하는 겁니까? 여는 겁니다. 자, dress 하면 옷을 입는 거죠. 그러면 undress는 다시 옷을 벗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동작을 되돌리는 의미, 즉 동사 앞에 붙게 되면 on은요, reverse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요. unexpected baby boy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남자아이가 되겠죠. 자, 전체석은 좀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저 want, him, 연염될 때 발음을 들어보시겠습니다. So, my parents, who were on a waiting list, got a call in the middle of the night, asking We've got an unexpected baby boy. Do you want him? They said, of course. 네, 자, want him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자, 사실은 want란 동사에서는요. 이 T 발음이 앞에 있는 n 발음에 이어지면서 T 발음이 약화됩니다. 음가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H라는 이 단어는요. 이 음가는 사실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음을 만나면 이 H 발음은 역시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 단어에서는요. T 발음과 H 발음이 다 나지 않고 n 발음이 그대로 i 발음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want him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want him, want him, want him 이렇게 발음이 나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So, my parents, who were on a waiting list, got a call in the middle of the night, asking We've got an unexpected baby boy. Do you want him? They said, of course.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네, 여러분, 저 한 단어입니다만, 여러분, 앞에서부터 다 듣습니다. 자, 집중해서 들어보시고요. So, my parents, who were on a waiting list, got a call in the middle of the night, asking We've got an unexpected baby boy. Do you want him? They said, of course. 자, 여러분, 발음을 들어보시면요. Sad,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발음합니까? Sad,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나오면 이걸 said 해서 끝소리에다가 받침에, 받침을, 그러니까 모음을요, 의 발음을 넣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Sad, 이렇게요, 그렇죠? 예를 들면 동사, 이런 거 있으면 이거를 move, 이렇게 읽는 거죠. 하지만 실제 영어 발음은요, 앞에 모음이 나왔다면 이 발음은 끝소리로 발음이 나와야 됩니다. 끝소리, 따라서 발음은요, said 아니고요,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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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그냥 said, said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단어나, 이 단어나, 아니면 이 단어나, 실제 발음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said, said, said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o, my parents, who were on a waiting list, got a call in the middle of the night, asking, we've got an unexpected baby boy, do you want him? they said, of course. 자,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전체 문장인데요.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첫 번째는 뭐죠? 이렇게 자음 모음으로 이어지는 거, 살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는, 네, G 발음, 어떻게 해요? 네, G 드랍핑 되는 거,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in the middle of, in the middle of, 그렇죠? 뭐뭐의 중간에, 뭐뭐의 중간에, 자, 그 다음에 앞에 접도어, on, 붙게 되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want him, 아닙니다. want him, want him, 그리고 they said, they said, said 하지 마시고요. 자, so, my parents, 자, 네, 부모님입니다. 이건 biological parent가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예요? 이제 자기를 입양해 준 부모님이 되겠죠. 자, 실제 그 부모님은요, 네, 컴마 해가지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누구예요? who were on a waiting list, 그렇죠? 대기자 목록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자, 그분들이 뭐합니까? 네, got a call in the middle of night. 자, 전화를 받았대요. 어떤 전화죠? asking, 물어보는 전화입니다. we got an unexpected baby boy. 자, 예상하지 못한 남자아이가 있는데요. do you want him? 네,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리고 그 스티브 잡스의 부모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they said,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of course, 물론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So, my parents who were on a waiting list, got a call in the middle of the night, asking, we've got an unexpected baby boy. do you want him? they said, of course.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